파이팅 1분간 첫번째로 3분간 1분간 로아 어때? 진짜 진짜 래요 생배야 해봐 으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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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가 이렇게 커서 루안이? 안녕 여기가 어디에요? 가 루안 손 떼요 루안 손 떼자 루안 마스크 올리고 박수 하이파이브 여기가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센타브시티입니다 하이파이브 이곳은 아카차의 서비스도 많아요 이모찹도 많아요 이곳을 공지했을 때 이곳은 온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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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는 스파이 루안? イェフ わぁ温泉行く 行きたい すごい! 温泉行こう! イェーイ! イェーイ! サライブ! イェーイ! 今からの武産の旅行 セントヌシティから始まります 楽しみに! 아이위이 으윽 아이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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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아? 아이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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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puedo 아이위이 어디 Of 아이위이 유카의 재료를 구입하러 가볼까요? 파라다 한번 가볼까요? 왜요? 좋은데 정말 좋은데? 유아나, 어때? 쇼핑하는거 재미있어? 자, 타자! 엘리베이터 타자! 접수 하나 드릴게요 약층 박대 이미 나이저어요? 왜요? 설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떡해? 진짜 리얼해요 이건 진짜 생각나요? 진짜 미친놈 마음에 드시면 기념으로 구매 가능하시고 아, 네, 네 좀 고민을 해볼까요? 네 여기는 쇼핑브리지 여기에서 1개가 보이네요 여기에서 1개가 보이네요 정말 미친놈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무서워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응 여기가 올게 여기 있구나 응? 1개에 올게 아, 놀랐어 그 전에 그녀들이랑 식사할 곳도 좀 있으실거지 이곳은 여기? 아, 알겠습니다, 좀 돈이 사용했으니까 네, 여러분 지금 봤어요 와라 oudsit out from the inn crowd stay within my boundaries. I'd hang on my friends and it was great. We'd go out but not that late and I really love and never want to change. But sometimes I can't help with this. ここはエクスドスカイのちゃんまんでです。 ここを来たらさ全部見えるね。 昼間はもうやばいと思う。 まださんどうよ? どうよどうよ? めっちゃ見てるよ。 影しか見てない。 ほんとだ。 옥상은 오늘 좋은 날입니다 코스토코에 가고 싶어? 유카츠도 순짠 유카원 이렇게 예쁘게 신네 わぁ! 豪華! leva! 우úúúúúú! 윈크チャンネル! 윈크チャンネル! 윈크 채널! 윈크 채널! 윈크 채널! 윈크 채널! 우리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 부산은 꽤 좋은 것 같아요 해완대의 야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힐링해주세요 이곳은 요가가 마야의 류가기 시작한 곳입니다. 요가가 매우 다르다 곳입니다. 조심하세요. 여기가 절대 먹어야지. 요즘,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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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아버지 이것을 vê shop. 대신 주문은 나아, 아리아! 도시 filmed. 자가 필요할게요. 제이라니에 드네요, 네. 어, 아ế자. 그에겐 정말 맛있음이 사귀어 먹어. 그에겐깐... 맛있어! 아 0 꼭 네 저요 으 으 으 우산 으 으 으 으 으 으 . . . . . . .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만원씩만 주세요 말하자마자 주세요! 용돈 주세요! 하나 둘 셋 나 분위기 때문에 절로 가지마 이건 뭐야? 옳지다 까다로운 사람들의 생선을 가득하자 하하하... 왜요? 안녕 농사 화이팅 야 저 농구잖아 안녕 너무 맛있다... ㅇㅇㅇ 음이 너울이다.. 다음 동생은 이 노을도 아이 마지막은 어? 산짱 아는데? 전부 가리셨어? 네. ㅎㅎㅎㅎ 이렇게 결혼 기념이 없었을때 오늘 일을 많이 했었잖아. 이렇게 결혼하고 4년간 결혼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こんな感じのこちらの 結婚記念日の旅行 武産旅行でした。 一言で言ったら いい日だね。 いい日だったね。 いい2日間でした。 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仲良くしましょう。 愛してます。 なんで笑ってんねん。 ありがとう。 はい、いい日だったね。 本当にいい2日間でした。 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仲良くしましょう。 愛してます。 なんで笑ってんねん。 ありがとう。 はーい、エンジンスタート。 バイバー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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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시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